침수되었던 농경지들을 돌아보시면서 피해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위하는 결골용도자 동지께서는 군에서 침수되었던 보존들을 시급히 복구하고 농작물들의 상륙을 경위하는 결골용도자 동지께서는 문파군 주민들을 모두 사전에 안전한 지대로 서계시 지부는 일단 현지에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 장악하면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지와 영양 편성을 청월용도자 동지께서는 중앙위의 설계 영향을 파견하여 그대를 동원할 것을 결심했다고 하시면서 국민군대에서 중위하는 결골용도자 동지께서는 피해 복구 건설 사업이 필요한 기상캐스터 배혜지